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리안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리안 씨,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대화 2 잘 먹겠습니다. 천천히 많이 드세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과, 저는 리안입니다. 대화 1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리안입니다. 파키스탄에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뚜안입니다. 베트남에서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리안 씨, 저분은 누구입니까? 공장장님입니다. 대화 2 뚜안 씨, 이게 뭐예요? 제 가족 사진이에요. 이분은 누구세요? 제 어머니세요. 어머니는 주부세요. 이분은 누구세요? 제 여동생이에요. 여동생은 간호사예요. 3과 월급날은 며칠이에요? 대화 1 리안 씨,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금요일이에요. 아, 벌써 금요일이에요. 오늘이 며칠이에요? 5월 10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월급날은 15일이에요? 아니요. 15일이 아니에요. 매달 25일이에요. 대화 2 뚜안 씨, 생일이 언제예요? 7월 8일이에요. 어, 5일 후의 생일이에요. 리안 씨의 생일은 언제예요? 제 생일은 7월 4일이에요. 어, 생일이 내일이에요. 대화 1 휴대폰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몇 번입니까? 010-6297-5530번입니다. 여보세요? 현대가구입니다. 저는 리안입니다. 거기 뚜안 씨 있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일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전화하겠습니다. 대화 2 텔레비전이 있습니까? 네, 텔레비전이 한 대 있고 냉장고가 한 대 있습니다. 침대는 없습니까? 네, 침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불은 있습니다. 몇 명이 같이 사용합니까? 보통 3명이 같이 사용합니다. 오후과 7시에 일어나요. 대화 1 보통 몇 시에 퇴근해요? 저는 6시 30분에 퇴근해요. 리안 씨는 저녁에 뭐해요? 텔레비전을 봐요. 그리고 인터넷을 해요. 수루 씨는 저녁에 뭐해요? 7시에 기숙사에 와요. 그냥 쉬어요. 그리고 10시쯤에 자요. 육과 기숙사는 어디입니까? 대화 1 여기가 공장입니다. 화장실이 어디입니까? 화장실은 작업장 옆에 있습니다. 식당은 어디에 있습니까? 작업장 오른쪽에 있습니다. 대화 2 근처에 고용센터가 있어요. 우체국 옆에 있어요. 어디로 가요? 횡단보도를 건너서 오른쪽으로 가요. 몇 층에 있어요? 3층에 있어요. 7과 만 원짜리 지폐가 두 장 있어요. 대화 1 아저씨, 이 운동화 얼마예요? 한 켤레에 2만 천 원이에요. 여기 만 원짜리 두 장 하고 천 원짜리 한 장이요. 네, 감사합니다. 대화 2 200달러를 한국 돈으로 바꿔주세요. 모두 얼마예요? 23만 원입니다. 모두 만 원짜리로 바꿔주세요. 네, 여기 만 원짜리 2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10만 원짜리 수표 두 장 하고 만 원짜리 세 장 주세요. 네, 다시 드리겠습니다. 팔과 바지를 사려고 해요. 대화 1 바지가 한 벌 필요해요. 어디에서 사요? 저는 보통 동대문 시장에서 사요. 한번 가보세요. 아주머니, 요즘 뭐가 인기가 많아요? 이 청바지 어때요? 이거 참 잘 나가요. 한번 입어 보세요. 편하고 따뜻해요. 대화 2 아주머니, 이 신발 환불하려고 해요. 왜 환불하려고 해요? 너무 불편해요. 색깔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저 흰색 운동화는 어때요? 아니요. 파란색 운동화로 바꿔주세요. 영수증 있어요? 네, 여기요.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구과 여기 부대찌개 주세요. 대화 1 오랜만에 점심을 나가서 먹을까요? 오후에 일이 많아요. 그냥 시켜 먹어요. 뭐 먹고 싶어요? 저는 짜장면이요. 알았어요. 여보세요? 중국집이죠? 짜장면 두 그릇하고 탕수육 하나 갖다 주세요. 그리고 군만두도 하나 주세요. 대화 2 여기 부대찌개 1인분하고 비빔밥 하나 주세요. 손님, 전골은 2인분 이상이에요. 그래요? 네, 부대찌개를 2인분 해드릴까요? 네, 부대찌개 2인분 주세요. 그리고 공깃밥 한 그릇 추가요. 여기 물도 좀 주세요. 손님, 물은 셀프입니다. 대화 1 바루씨, 기숙사에서 센터까지 어떻게 가요? 저는 버스나 지하철을 타요. 얼마나 걸려요? 기숙사에서 센터까지 30분쯤 걸려요. 리안씨는 어떻게 와요? 저는 가까워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요. 기숙사에서 얼마나 걸려요? 자전거로 약 20분쯤 걸려요. 대화 2 수피카씨, 내일 시청 앞 광장에서 외국인 한마당 잔치를 해요. 구경 오세요. 기숙사에서 시청까지 어떻게 가요? 버스나 지하철을 타세요. 인디카 씨는 공장에서 어떻게 가요? 103번 버스를 타고 지하철 2호선으로 갈아타요. 환승하면 빨리 가요. 10일과 태권도를 할 수 있어요? 대화 1 안녕하세요. 수피카씨.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운동을 해요. 자전거도 타고 태권도도 해요. 인디카 씨는 태권도를 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런데 저도 태권도를 하고 싶어요. 한 번 배워보세요. 아주 재미있어요. 태권도를 어디에서 배우세요? 집 앞 태권도장에서요. 대화 2 주말을 뭐 했어? 친구 만났어. 같이 밥도 먹고 쇼핑도 했어. 너는? 나는 집에서 음악을 들었어. 그리고 드라마를 봤어. 무슨 드라마를 봤어? 아이리스를 봤어. 그 드라마가 아주 재미있었어. 나도 그 드라마 정말 좋아해. 12과 내일 약속 시간 잘 지키세요. 대화 1 사장님, 가구 공장에 직원 뽑아요? 네, 뽑을 거예요. 내일 공장에 가려고 해요. 몇 시까지 갈까요? 내일 오전 10시까지 오세요. 107번 버스가 공장까지 가요? 107번 버스 안 와요. 지하철이 빠르겠어요. 지하철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내일 약속 시간 잘 지키세요. 대화 2 리안 씨, 내일 저녁에 바빠요? 아니요, 안 바빠요. 내일 우리 집에 오세요. 집들이를 해요. 정말요? 몇 시에 갈까요? 저녁 7시까지 오세요. 어서 오세요. 집 찾기가 어렵지 않았어요? 아니요, 쉬웠어요. 이건 집들이 선물이에요. 고마워요. 집이 참 좋아요. 13과 제주도에 가기로 했어요. 대화 1 이번 여름휴가 계획 세웠어요? 친구들하고 제주도에 가기로 했어요. 와, 좋겠어요. 몇 방 며칠로 가요? 3박 4일로 가려고요. 리안 씨는 제주도에 가본 적이 있어요? 아니요, 저는 서울 여행도 못 해봤어요. 서울 시티 투어 해보세요. 값도 싸고 괜찮아요. 그래요? 당일 여행이에요? 네, 재미있어요. 여행 준비는 다 했어요? 아니요, 오늘 오후에 친구들하고 버너하고 코페를 사기로 했어요. 대화 2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제주도 여행하려고 해요. 손님, 7월 30일은 새벽 6시 출발 비행기만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괜찮아요. 네, 자동차 렌트는 필요하십니까? 네, 얼마예요? 하루에 10만원부터 20만원까지 있습니다. 좀 비싸군요. 10만원짜리로 해주세요. 숙소는 정하셨어요? 아니요, 아직 못 정했어요. 해수욕장 근처 민박으로 해주세요. 14과 거기 119지요? 대화 1 거기 119지요? 네, 무슨 일입니까? 친구가 많이 아파요. 도와주세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미래 가구 공장 기숙사예요. 빨리 와주세요. 주소를 말씀해 주세요. 송우 2동 607-2번지 미래 가구예요. 알겠습니다. 곧 출동하겠습니다. 대화 2 수루 씨, 의정부 외국인력지원센터 전화번호 알아요? 몰라요. 무슨 일이 있나요? 한국어 수업을 신청하려고요. 그럼 114에 전화해 보세요. 그래요?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여보세요? 거기 114지요? 의정부 외국인력지원센터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문의하신 번호는 031-838-9111입니다. 15과 인터넷 전화로 해요. 대화 1 또한 씨, 베트남에 어떻게 전화해요? 국제전화 카드로 해요. 그리고 인터넷 전화로도 해요. 인터넷으로 전화를 해요? 컴퓨터가 있으면 인터넷 전화가 편해요. 요금도 많이 싸요. 저희 기숙사에 컴퓨터가 있어요. 그럼 저에게 인터넷 전화 사용법 좀 알려주세요. 대화 2 모니카 씨, 오늘 뭐 했어요? 인터넷으로 쇼핑을 했어요. 뭐 샀어요? 겨울이 되면 입으려고 잠바를 하나 샀어요. 수피카 씨는 오늘 뭐 했어요? 저는 이메일 보내고 인터넷으로 한국어 강의를 들었어요. 그래요? 인터넷으로 한국어 강의를 들을 수 있어요? 네, 웹사이트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16과 담배를 피워서는 안 돼요. 대화 1 지하철에서 담배를 피워서는 안 돼요. 지하철 안에서는 금연이에요. 몰랐어요. 미안해요. 담배는 밖에서 피우세요. 네, 조심할게요. 지하철 안에서 큰 소리로 통화해서는 안 돼요. 아, 그래요? 전화 통화는 조용히 해야 해요. 지하철 안에서 큰 소리로 통화해서는 안 돼요. 네,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대화 2 어, 또한 씨, 안 돼요. 시간이 없어요. 빨리 건너가야 해요. 저기 표지판을 보세요. 무단횡단하지 마시오. 여기는 차가 많이 다녀요. 정말 위험해요. 네, 알겠어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문자 보내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면 위험해요. 앞을 보세요. 알겠어요. 앞으로는 조심할게요. 대화 1 아디 씨, 작업장 주변 좀 정리하세요. 그렇게 공구를 아무데나 놓아두면 안 돼요. 작업을 끝내고 한 번에 치워도 돼요? 아니요.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공근을 쓰고 바로바로 치우세요. 청소는 일을 다 끝내고 해도 되지요? 네, 청소는 나중에 해도 돼요. 알겠습니다. 대화 2 바루 씨, 샤워 안 해요? 네,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자려고요. 뭐요? 안 돼요. 지저분하니까 씻고 주무세요. 에이, 괜찮아요. 그냥 내일 아침에 샤워할게요. 땀냄새가 많이 나니까 좀 씻고 오세요. 알겠어요. 샤워하고 올게요. 샤워하고 세면대 정리도 좀 하세요. 네, 그럴게요. 18과 소원도 이루어지기를 바랄게요. 대화 1 엘렌 씨, 주말에 뭐 해요? 바루 씨도 성당에 다니지요? 아니요. 바루 씨는 교회에 가요. 저는 천주교, 바루 씨는 기독교예요. 그래요? 저는 주말에 절에 가요. 불교 신자예요. 아디 씨는 종교가 뭐예요? 아디 씨는 이슬람교예요. 그래서 이태원의 이슬람 사원에 다녀요. 그럼 우리 공장에서 모니카 씨만 종교가 불교군요. 대화 2 모니카 씨, 주말에 절에 다녀왔어요? 네, 수락산 근처 절에 갔다 왔어요. 절에 가서 뭐 했어요? 스리랑카의 가족들이 건강하기를 바라면서 기도했어요. 바루 씨는요?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바루 씨의 기도가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모니카 씨 소원도 이루어지기를 바랄게요. 19과 주말에는 일찍 나와야 돼요. 대화 1 뚜안 씨, 지금 어디예요? 약속 시간이 20분 지났어요.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도로가 항상 복잡해요. 그래서 주말에는 일찍 나와야 돼요. 몰랐어요. 빨리 갈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왜 전화를 안 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다음에는 늦지 않을게요. 다음부터 늦으면 미리 연락해 주세요. 네, 그럴게요. 대화 2 대화 2 괜찮아요. 대신 약속해요. 다음부터 차례 잘 지키기, 새치기 하지 않기 해요. 알겠어요. 약속 꼭 지킬게요. 20과 한국어 능력 시험을 같이 봅시다. 대화 1 쿠마리 씨, EPS 토픽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아직 본 적 없어요. 왜 시험을 보려고 해요?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서 시험을 보려고 해요. 쿠마리 씨도 관심 있으면 한국어 능력 시험을 같이 봅시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접수가 언제까지예요? 일요일까지 접수를 받아요. 그렇군요. 대화 2 수루 씨, 주말 잘 보냈어요? 네. 일요일에 미용 교육을 받았어요. 미용사 자격증을 따고 싶어서요. 리안 씨는 보통 주말에 무엇을 하세요? 저는 그냥 집에서 쉬어요. 저도 주말에 공부하고 싶어요. 혹시 그 기관에 자동차 정비사 교육 과정도 있어요? 네, 있어요. 친구가 그 수업을 들어요. 아, 그래요? 어떻게 신청해요? 그리고 수업료는 얼마예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고 수업료는 무료예요. 통장을 만들려고요.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신분증 있으세요? 여기요. 그리고 체크카드도 만들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여기에 성함과 주소를 쓰고 서명하시면 됩니다. 고객님, 여기 통장과 카드 나왔습니다. 이 통장은 입출금이 자유롭고 카드는 자동인출기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화 2 외국에 송금 가능하지요? 태국으로 보낼 거예요. 네, 이 양식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태국으로 송금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수표도 현금으로 좀 바꿔주세요. 어떻게 드려요? 만원짜리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대화 1 안녕하십니까? 어디로 보내십니까? 태국으로 편지 하나 붙이려고요. 국제우편은 일반 항공편과 특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편을 이용해서 보내실 수도 있고요. 항공편과 배편이 각각 얼마나 걸릴까요? 태국은 배편 한두 달, 일반 항공편 10일 이내, 특급은 3일 정도 걸릴 거예요. 그럼 일반 항공편으로 해주세요. 대화 2 안녕하십니까? 대전으로 보낼 거예요. 요금이 많이 나올까요? 물건이 작으니까 많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박스를 이 저울에 올려놓으세요. 네, 혹시 이번 주 안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도착할 수 있고 말고요. 늦어도 금요일에는 도착할 거예요.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23과 발목이 많이 부었네요. 대화 1 수루 씨, 다리가 아파요? 아침에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조금 다친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더 아파요. 많이 아프면 병원에 가세요. 발목이 많이 부었네요. 근처에 병원이 있어요? 시내에 정형외과가 있어요. 거기로 가보세요. 고마워요. 대화 2 안녕하세요. 예약자분 성함 좀 알려주세요. 네, 수루요. 건강보험증 주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수루 씨, 들어오세요. 어디가 안 좋으세요? 목이 아프고 열이 나요. 온몸이 아프고요. 감기에 걸리신 것 같네요. 기침은 안 하세요? 기침은 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콧물이 많이 나요. 푹 쉬시고 며칠 무리하지 마세요. 주사 맞고 약 받아 가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24과 약을 드릴 테니까 잘 챙겨 드세요. 대화 1 약을 좀 사려고 해요. 처방전은 가지고 오셨어요? 네, 여기 있어요. 약 나왔습니다. 식사 30분 후에 복용하세요. 식전에는 드시면 안 됩니다. 식사 31분 후에 복용하세요. 식사 30분 후에 복용하세요. 식사 30분 후에 복용하세요. 힘들어 보여요. 어디 안 좋아요? 감기에 걸려서 그래요. 약은 먹었어요? 네, 방금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사 먹었어요. 대화 2 어지럽고 속이 안 좋아요. 조금 전에 토했어요.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어젯밤 회식 끝나고부터 그래요. 무엇을 드셨어요? 술을 좀 많이 마셨어요. 술 때문에 그런 것 같네요. 약을 들을 테니까 잘 챙겨 드세요. 그리고 오늘은 죽만 드세요. 25과 예약한 다음에 방문해서 상담 받을 수도 있어요. 대화 1 공장을 옮기고 싶어요. 무슨 일로 옮기려고 해요? 공장에 문제가 생겨서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공장을 옮기기 전에 상담을 받아보세요. 거기 전화번호 알아요? 외국인력상담센터 전화번호는 1577-0071이에요. 전화로 예약한 다음에 방문해서 상담 받을 수도 있어요. 대화 2 대화 2 공장에 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요일에 하는 것 같아요. 알려줘서 고마워요. 26과 한국 음식은 맵지만 맛있어요. 대화 1 그리고 김치찌개도 좋아해요. 대화 2 리안 씨, 김치찌개를 만들 수 있어요? 네, 김치찌개를 끓일 수 있어요. 김치찌개를 끓이려면 어떻게 해요? 쉬워요. 냄비에 김치하고 돼지고기를 넣고 볶은 후에 물을 넣고 끓여요. 채소는 안 넣어요? 양파를 넣어요. 찌개가 끓은 후에 파하고 마늘을 조금 넣으면 돼요. 맛있겠네요. 27과 한국보다 더 따뜻해요. 대화 1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요. 겨울이라서 그래요. 수피카시의 고향도 지금 겨울이죠? 네, 하지만 한국보다 더 따뜻해요. 겨울에 눈도 와요? 아니요. 눈은 거의 오지 않아요. 리안 씨 고향은 어때요? 제 고향도 안 와요. 한국에서 눈을 처음 봤어요. 대화 2 지훈 씨, 서울하고 안산 중에서 어디가 더 커요? 안산보다 서울이 더 커요. 사람도 안산보다 서울이 더 많아요? 네, 서울 인구가 더 많아요. 그래요? 그래서 서울은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베트남은 어때요? 호치민도 사람이 많고 복잡해요. 어디가 더 복잡해요? 호치민이 서울보다 더 복잡할지도 몰라요. 28과 세배하는 법을 알아요? 대화 1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한 씨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설날에 뭐 했어요? 반장님 댁에 가서 떡국도 먹고 윷놀이도 했어요. 재미있었겠어요. 세배도 했어요? 네, 한복을 입고 세배했어요. 세뱃돈도 받았어요. 세배하는 법을 알아요? 네, 반장님한테 배웠어요. 대화 2 지훈 씨, 추석 연휴 때 뭐 할 거예요? 해마다 추석에는 고향에 가서 가족들을 만나요. 추석에도 세배를 해요? 아니요, 추석에는 성묘를 가거나 차례를 지내요. 또 뭐 해요? 송편도 만들어 먹고 달맞이도 해요. 29과 아기의 미래를 알아보기 위해서 해요. 대화 1 돌잔치에 가서 돌잡이를 봤어요. 돌잡이가 뭐예요? 여러 가지 물건을 앞에 놓으면 아기가 잡는 거예요. 돌잡이를 왜 해요? 아기의 미래를 알아보기 위해서 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잡는 물건마다 의미가 있어요. 아기가 실을 잡으면 오래 살고, 연필을 잡으면 나중에 공부를 잘할 거예요. 재미있네요. 대화 2 지훈 씨, 이 건물에는 4층이 없고 F층이네요. 4자가 불길하다고 해요. 그래서 4자를 쓰지 않는 건물도 있어요. 왜요? 4자의 발음이 한자로 죽을 사라는 한자와 비슷해서요. 또 한국 사람이 싫어하는 게 있어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빨간색으로 이름 쓰는 것도 싫어해요. 그리고 다리를 떨거나 밤에 휘파람 부는 것도 싫어해요. 아, 그렇군요. 한국 사람이 싫어하는 걸 안 해야겠어요. 30과 나라는 작은데 GDP도 높고 세계적인 기업도 많으니까요. 대화 1 한국 가수의 DVD는 어디서 사요? 큰 서점이나 쇼핑센터에서 사면 돼요. 왜요? 동생이 고향으로 보내라고 했어요. 그럼 인터넷으로 주문해요. 해외에도 보낼 수 있어요. 아, 그게 좋겠어요. 수피카 씨의 고향에서 한국 노래가 인기 있어요? 요즘 우리 고향은 한류 열풍이에요. 우리 고향과 같군요. 대화 2 한국은 1인당 GDP가 얼마예요? 2만 달러쯤 돼요. 한국은 대단해요. 나라는 작은데 GDP도 높고 세계적인 기업도 많으니까요. 지금은 잘 살지만 옛날에는 한국도 아주 가난했어요. 전쟁도 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요.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한국 사람처럼 잘 살 수 있어요. 30일 과 음악을 듣지 말고 일하세요. 대화 1 리안 씨, 왜 반바지를 입었어요? 작업복을 입으면 너무 더워요. 안 돼요. 위험한 작업이 많으니까 작업복을 입으세요. 그럼 단추는 풀어도 돼요? 단추를 잠그고 단정하게 입어요. 그리고 안전화도 신으세요. 안전화를 신으면 별로 편하지 않아요. 그래도 안전화를 신고 안전하게 일하세요. 대화 2 또한 씨, 왜 이어폰을 끼고 있어요? MP3로 음악을 들어요. 일하면서 음악을 듣는 건 위험해요. 음악을 듣지 마세요. 음악을 들으면 일이 잘 될 것 같아요. 조심해서 할게요. 안 돼요. 프레스는 위험하니까 음악을 듣지 말고 일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32과 게시판에 메모를 붙여 놓을게요. 대화 1 이번 주 청소 당번은 누구예요? 저예요. 왜요? 식당이 너무 더러워요. 식당은 매일 청소를 해야 깨끗해요. 그래요. 그럼 지금 청소할게요. 화장실도 해요? 네, 화장실은 같이 해요. 저는 샤워실을 청소할게요. 지금은 안 돼요. 아디 씨가 샤워 중이에요. 그럼 샤워실은 나중에 할게요. 대화 2 대화 2 난로 하고 형광등을 꼭 꺼야 돼요. 그럼 제가 게시판에 메모를 붙여 놓을게요. 휴게실에서 담배도 피우면 안 된다고 꼭 써주세요. 33과 돼지고기만 아니면 뭐든지 괜찮아요. 대화 1 이번 회식은 공장 앞 고깃집에서 해요. 다음 주 금요일 맞지요? 네, 수피카 씨는 회식 자리에 많이 가봤어요? 아니요, 두 번밖에 안 가봤어요. 인디카 씨는 처음이에요? 네, 회식에 가면 보통 뭘 해요?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노래방에도 가요. 그러면서 사람들과 친해지게 돼요. 대화 2 오늘 회식은 삼겹살 집에서 해요. 반장님이 한턱 내실 거예요. 응, 그래요? 장소를 바꿀 수는 없을까요? 이미 정해서 안 될 거예요. 왜요? 저는 무슬림이라서 돼지고기를 못 먹어요. 그렇군요. 제가 반장님께 이야기해 볼게요. 그럼 뭐가 좋아요? 돼지고기만 아니면 뭐든지 괜찮아요. 34과 경찰에 신고하도록 해요. 대화 1 수피카 씨, 이리 와서 내 옆에 앉아봐. 왜 그러세요? 이리 와. 술은 여자가 따라야 맛있지. 손목도 좀 잡고. 주임님, 제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지요. 왜? 예뻐서 그러는데. 지난번에도 껴안으려고 했잖아요. 친하면 그럴 수 있잖아. 불쾌해요. 자꾸 그러면 회사에 신고할 거예요. 대화 2 수피카 씨, 어떻게 하죠? 수루 씨, 왜요? 조장님이 자꾸 엉덩이를 만져요. 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네, 다른 사람이 없을 때는 뽀뽀하자고 해요. 수루 씨, 그건 성추행이에요. 또 그러면 회사나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세요. 35과 버섯 딸 줄 알아? 대화 1 버섯 딸 줄 알아? 아니요, 몰라요. 잘 봐. 이렇게 가시 넓고 평평한 것을 골라서 따면 돼. 한번 해봐. 잘 안 되는데요. 버섯 따기가 어렵네요. 처음이니까 그럴 거야. 버섯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 네, 조심해서 할게요. 큰 것은 이 상자에 담고, 작은 것은 저기에 담아. 네, 알겠습니다. 대화 2 안전장치 확인하고 작업 준비도 다 했습니다. 수고했어. 수고했어. 오늘은 6시까지 작업을 끝내야 하니까 조금 서두르자. 반장님, 기계가 이상해요. 도와주세요. 점검하는 중에는 기계 사이에 끼일 수 있으니까 스위치부터 꺼야지. 네, 알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조심하고 문제가 생기면 또 불러. 36과 줄로 모서리를 다듬고 있어요. 대화 1 아딧, 뭐해? 줄로 모서리를 다듬고 있어요. 줄로 하면 너무 힘드니까 이걸 써봐. 이게 뭐예요? 핸드 그라인더인데 아주 빨리 일을 끝낼 수 있어. 그런데 그라인더를 사용할 때 보호안경을 써야 돼 숫돌이 돌아가면서 파편이 튀어서 다칠 수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용하기 전에 꼭 숫돌을 확인하고 써. 네. 대화 2 저기 가서 용접봉 좀 가지고 와. 용접봉이 어디에 있어요? 산소통 뒤에 있는 박스에 넣어두었어. 여기 있어요. 관장님, 용접하는 거 구경해도 돼요? 위험해서 안 돼. 용접할 때는 불꽃이 튀니까 보호구 없이 옆에 있으면 다칠 수 있어. 네, 알겠습니다. 37과 환풍기도 틀어져 있으니까 괜찮아요. 대화 1 분뇨가 바닥에 가득 쌓였네. 왜 아직까지 청소를 안 했어? 아침에 사료를 준비하더라고 못했어요. 지금 할 거예요. 깨끗하게 치우고 볏짐을 새로 깔아. 네, 알겠습니다. 축사가 깨끗해야 소들도 건강하게 잘 크는 거야. 이제는 분뇨가 쌓이기 전에 치울게요. 다 치우고 액비 저장조도 확인해봐. 거의 찰 때가 된 것 같으니까. 네. 대화 2 페인트 냄새가 심하지 않아? 마스크를 써서 잘 모르겠어요. 환풍기도 틀어져 있으니까 괜찮아요. 이런, 바닥에 페인트가 흘렀네. 이것만 끝내고 닦을게요. 지나가다가 넘어지면 큰일 나니까 어서 닦아. 그리고 페인트 통하고 붓이 엉망이잖아. 작업 도구는 바로바로 정리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할게요. 38과 반장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대화 1 반장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래? 무슨 일인데? 지금 하는 일은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힘들어요. 다른 일로 바꾸고 싶어요. 기침이 심해져서 병원에서도 조심하라고 했어요. 알았어. 내가 공장장님한테 이야기해볼게. 다음 날 아딧, 사장님이랑 이야기했는데 오늘부터 포장부에서 일하라고 하셨어. 감사합니다. 대화 2 너희 공장은 교대 근무를 하니? 아니, 우리는 교대 근무를 안 해. 아딧 공장은 교대 근무를 한다고 들었어. 그러면 언제 교대 근무를 바꾸는지 알아? 일주일마다 교대 근무를 바꾼다고 들었어. 다음 월요일 반장님, 제가 몸이 안 좋아서 그러는데요. 이번 일주일 동안만 낮 근무할 수 있을까요? 글쎄, 또한 혼자만 사정을 봐주기는 힘들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야간 근무가 가능한 사람이 있는지 알아볼게. 기다려봐. 네, 감사합니다. 39과 어제는 내가 좀 심했던 것 같아. 대화 1 또한, 그렇게 작은 물고기를 건지면 어떻게 해? 작은 것은 팔 수 없다고 했잖아. 그리고 여기는 왜 이렇게 지저분해? 뭐가 지저분해? 내가 어제 씻어서 둔 건데 사장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 무슨 일인데? 저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인디카가 자꾸 잔소리를 해요. 잔소리를 하지 말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계속 그래요. 인디카가 여기서 오래 일해서 선배 노릇을 하는구나. 그래, 내가 인디카한테 주의를 줄게. 감사합니다. 대화 2 다른 일을 하느라 잊어버린 건데 왜 화를 내세요? 아니, 어디서 말대꾸야? 왜 때리세요? 반장님, 참으세요. 아딧, 너도 참아. 다음 날 아딧, 어제는 내가 좀 심했던 것 같아. 아니에요. 저도 잘한 것이 없는데요, 뭐. 어제는 좀 속상한 일이 있어서 그랬어요. 반장님, 죄송합니다. 나도 미안하다. 앞으로 더 잘 지내보자. 40과 근무하는 동안에는 일을 열심히 해야지. 대화 1 자리 비우고 어디 갔다 왔어? 죄송해요. 약을 먹었는데도 계속 아파서 병원에 갔다 왔어요. 그러면 말을 하고 가야지. 사장님을 찾았는데 안 계셔서 못했어요. 그럼 반장에게 얘기를 했어야지. 다음부터 자리를 비울 때는 꼭 미리 얘기를 해. 네, 알겠습니다. 대화 2 인디카! 프레스 작업을 하면서 졸면 어떻게 해? 위험하잖아. 죄송합니다. 어젯밤에도 또 늦게까지 컴퓨터로 채팅했지. 자꾸 그러면 징계 받도록 할 거야. 징계요? 그래, 징계. 심할서를 쓰거나 감봉을 당할 수 있어. 네? 반장님, 앞으로 일찍 자고 열심히 일할게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근무하는 동안에는 일을 열심히 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41과 다른 기계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어. 대화 1 인디카! 잠깐만! 그 기계 쓰지 마! 사용 금지 표지가 붙어 있어. 그래? 이게 사용 금지 표지구나. 몰랐어. 반장님이 그 연삿기는 고장 나서 정비해야 한다고 했어. 다른 기계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어. 알았어. 앞으로는 안전표지를 꼭 확인할게. 고마워. 대화 2 자, 이제 근해식 안전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겠지? 네. 벨트식보다 안전한 것 같아요. 이제 보호구를 모두 착용했으니까 안전하게 일하자. 반장님, 어제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못했어요. 새로 받은 안전화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래? 발에 안 맞는 것을 신었다가 사고가 나면 안 되지. 잘 맞는 것으로 바꿔줄게. 네. 감사합니다. 42과 모두 타버리면 큰일이야. 대화 1 반장님! 리한 손가락이 잘렸어요. 뭐? 어서 구급상자를 가지고 와. 119에 신고는 했어? 네, 했어요. 피가 안 멈춰서 큰일이에요. 이렇게 지혈을 하면 괜찮을 거야. 손가락은? 찾아서 얼음물에 넣어두었어요. 반장님! 구급차가 왔어요. 대화 2 불이야! 불! 사장님! 창고에 불이 났어요. 뭐? 빨리 소화기 갖고 와. 창고에 사료들도 가득한데 모두 타버리면 큰일이야. 여기 있어요. 불길이 커져서 소화기로는 어렵겠어. 119에 전화하고 올 테니까 모니카는 계속 끄고 있어. 43과 외국인 등록증을 보니까 사업장을 3번 바꿨네요. 대화 1 사업장 변경을 하려고 왔어요.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퇴사한 지 벌써 20일이 되었네요. 공장을 그만두고 한 달 안에 신고를 해야 해요. 몰랐어요. 죄송해요. 자, 이거 받으세요. 구직 등록 필증이에요. 3개월 안에 다른 공장을 찾으세요. 어디에서 일하고 싶어요? 안산에서 일하고 싶어요. 그럼 안산고용센터에 찾아가서 알선장을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대화 2 일이 힘들어서 사업장을 바꾸고 싶어요. 외국인 등록증을 보여주세요. 여기 있어요. 외국인 등록증을 보니까 이미 사업장을 3번 바꿨네요. 3년 동안 3번까지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돼요. 그래요? 몰랐군요. 사업장에 문제가 있으면 몰라도 힘들다고 바꿀 수는 없어요. 44과 내년에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알아? 대화 1 월급 명세서를 보니까 내 기본급이 나보다 높네? 당연하지. 나는 일주일에 44시간 일해. 아, 내 공정은 4인 이하 사업장이구나. 그러면 퇴직금을 못 받는 거지? 예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받을 수 있어. 잘 됐다. 그런데 내년에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알아? 글쎄, 잘 모르겠는데. 많이 오르면 좋겠다. 대화 2 모니카, 수고했어요. 이거 월급 명세서예요. 이번 달은 월급이 많은 편이네요. 그래요? 월급 명세서를 봐도 뭔지 잘 모르겠어요. 잘 보세요. 이건 한 달 동안 일한 기본급이고, 이건 34시간 연장 근무한 수당이에요. 그럼 이건 뭐예요? 아, 이건 월급에서 빠지는 돈이에요. 매달 내는 세금과 보험료고요? 이건 기숙사 관리비예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5과 근로계약을 1년만 해도 괜찮아요? 대화 1 가구 공장에서는 무슨 일을 해요? 주로 조립을 하게 될 텐데 어렵지 않을 거야. 근무 시간은요? 오전 8시 30분부터 저녁 7시까지 일하고 가끔 야간 근무도 있어. 3개월이 지나면 월급을 10만 원 올려줄게. 기숙사하고 식사는요? 기숙사도 주고 식비도 10만 원 줄 거야. 그런데 근로계약을 1년만 해도 괜찮아요? 그래, 괜찮아. 대화 2 수피카는 우리 공장에서 일한 지 3년이 다 되었지? 제 고용을 하고 싶은데 우리 회사에서 계속 일하자. 안 그래도 사장님께 이야기하려던 참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가 내일 바로 고용센터에 가서 제 고용을 신청할게. 모니카도 같이 연장 신청을 했으면 좋겠는데. 사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근로계약 기간까지만 일하고 싶은데요. 그래? 아쉽지만 어쩔 수 없지. 감사합니다. 사장님. 46과 일요일하고 근로자의 날만 휴일 근로수당을 받는다고요? 대화 1 제 회사와 달리 우리처럼 작은 공장들은 다 그래. 그래서 나도 휴일 근로수당을 못 받아. 아, 그렇군요. 대화 2 사장님, 부탁드릴 게 있어요. 무슨 일인데? 제 언니가 다음 달에 결혼할 예정인데요. 한 달 정도 휴가를 다녀오면 좋겠어요. 요즘 공장이 많이 바쁜데. 네, 알아요. 하지만 언니 결혼식이라서 꼭 가야 해요. 네 마음은 알겠는데 공장도 생각해줘. 20일 정도만 다녀오면 어때? 할 수 없지요. 네, 알겠습니다. 47과 장해가 발생하면 보상금도 받을 수 있대. 대화 1 또한 몸은 좀 어때? 많이 좋아졌어. 내일이면 퇴원할 수 있대. 다행이다. 그런데 병원비가 많이 나왔지? 아니야. 건강보험이 있어서 생각보다 적게 나왔어. 정말? 괜히 걱정했네. 걱정해줘서 고마워. 그런데 옆에 있는 환자는 일하다가 다쳤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병원비랑 월급을 줬대. 그리고 장해가 발생하면 보상금도 받을 수 있대. 대화 2 또한 그동안 고생 많았어.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사장님. 출국 만기 보험금이랑 기국 비용은 통장에 들어왔지? 네.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퇴직금 차액이고, 이건 선물이야. 선물이요? 부모님께서 편찮으시다면서 한국 홍삼인데 건강에 좋아.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대화 1 체류 기간을 연장하러 왔어요. 사업장에서 같이 온 한국 사람은 없어요? 네, 없어요. 제가 사업장을 변경했는데 오늘 체류 기간이 끝나는 날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구직 등록 필증은 가지고 왔나요? 네, 여기 있어요. 그럼 체류 기간을 임시로 연장해 드릴게요. 취업하고 나서 다시 체류 기간을 연장하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화 2 이제 근로 계약을 했으니까 앞으로 잘해보자. 네, 사장님. 그런데 제 체류 기간이 2일 후면 끝나요. 알고 있어. 내일 다 처리할 거야. 제가 직접 가야 되나요? 요즘 공장에 일이 많으니까 너 대신에 김 과장이 갈 거야. 걱정하지 마. 네, 알겠습니다. 잊지 말고 꼭 해주세요. 49과 고용센터를 통해 새 직장을 구했어요. 대화 1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공장을 옮기고 싶은데요. 같이 일하는 한국 사람이 하도 욕을 해서 일하기가 힘들어요. 네, 힘드시겠네요. 하지만 동료의 잔소리나 욕 때문에 사업장을 옮길 수는 없어요. 공장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제가 전화해서 알아볼게요. 공장 전화번호는 876-3000이에요. 그 사람이 이후에도 계속 욕을 하면 다시 전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대화 2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2개월 동안 월급을 못 받았어요. 그럼 근로계약서랑 월급명세서 가져왔어요? 아니요. 모두 기숙사에 있어요. 그리고 연장근무수당도 적어요. 그러면 근무 기록도 있어야 해요. 근무 시간은 기숙사 달력에 써두었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월급을 안 주면 어떻게 하지요? 계속 안 주면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하면 돼요. 그리고 보증보험사와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어요. 내일 근로계약서랑 달력, 월급명세서를 모두 가지고 오세요. 50과 용어를 알아둡시다. 어휘 및 표현 1 안전사고에 관한 말을 배워봅시다. 1번 추락 뚜안씨가 3층에서 추락했어요. 2번 전도 바닥이 미끄러우니 빨리 닦으세요. 전도사고가 날 수 있어요. 3번 충돌 뚜안씨가 한눈을 팔다가 지게차와 충돌했어요. 4번 협착 손을 조심하세요. 프레스에 협착사고가 날 수 있어요. 5번 낙하 낙하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높은 곳에 무거운 공구를 올려놓지 마세요. 6번 붕괴 너무 높이 쌓지 마세요. 붕괴될 수 있어요. 어휘 및 표현 2 안전사고에 관한 낱말을 배워봅시다. 1번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장에 설치하십시오. 방호장치 비상정지장치 잠금장치 시건장치 안전벨브 작업발판 해지장치 2번 공사장이나 높은 곳에서 작업할 경우 설치해야 합니다. 가설 통로 안전난간 낙하물 방지망 비계 발끝 막이판 방호 선반 고소 작업대 3번 전기를 사용하는 작업장에 꼭 필요합니다. 활선 작업 정전 작업 충전부 차단기 분전반 직업병의 예방에 대해 알아봅시다. 근골격계 질환 바른 자세로 일하세요. 뇌 심혈관 질환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산소결핍증 자주 환기를 시키세요. 지민 시간 전기 전기 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